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닷컴의 F717입니다 오늘은 화웨이 모바일 와이파이 프로 2를 가져왔어요 이게 뭐하는데 쓰는거냐? 뭐 이름에 다 되어있는데 죄송스럽게 뭐 그런걸 다 물어보라 32대까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거에요 심카드를 꽂고 LTE를 뿜뿜 하는 기계인거죠 근데 더 신기한건 뭐냐면 뒤에 보세요 뒤에 여기 열면은 짠! 이더넷포트가 있어요 이더넷포트에 유선 랜을 연결해서 랜선을 연결해서 데이터 말고 얘를 무선, 그러니까 공유기로 쓸 수 있는거죠 호텔같은데 가가지고 쓰면은 참 편할거 같아요 이런게 들어있는건 사실 흔치 않은데 참 여기 맥주서 복제하는 기능까지 있더라구요 그건 뭐 다른 얘긴데 그리고 5V 2A로 충전할 수 있는데 뭘 충전하나? 6400mAh의 내장배터리를 충전해요 최대 25시간까지 쓸 수 있다 그러는데 뭐 25시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배터리를 이용해서 또 뭘 하느냐? 외부 충전을 할 수 있어요 외부 충전을 5V에 2A로 뭐 퀵차지가 된다든지 하는건 아닌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런데서 나오는게 5V에 1A, 1.5A 정도밖에 안나오는게 많은데 5V에 2A까지 지원을 한다 근데 케이블을 들고 다녀야 되겠네요가 아니죠 여긴 뭔가 심상치 않은게 있죠 뭔가 감이 딱 오죠? 짠! 분리하면은 얘가 케이블이에요 내가 바로 케이블이다 얘가 자석으로 이렇게 붙어있는데 띡! 떼면은 이쪽은 USB고 USB 타입 A고 이쪽은 마이크로 USB에요 그냥 꽂아서 들고 다녀다가 꽂아서 충전하고 다 쓰면 빼서 찰싹 붙여가지고 다시 넣으면 돼요 여기에 연결하는 것도 되게 간단해요 그냥 전화기를 대기만 하면은 NFC가 내장돼 있어서 바로 연결이 돼요 혹시라도 NFC가 없는 기계를 쓰시면 스캔 기능이 있어요 스캔? 뭘 스캔하나? QR코드를 기계 뒤에 QR코드가 있으니까 대고 스캔만 하면은 바로 연결이 돼요 혹시라도 이도저도 없는 노트북같은 기계에 연결을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 전원키를 띡! 눌러주면은 여기 2.4기가 5기가 SSID와 비밀번호가 표시가 되죠 요걸 보고 연결하시면 되고 아니면 심지어 여기 WPS 버튼도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즐겁게 사용하시면서 데이터가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하면 앱을 사용하면 돼요 348메가 사용된 요금제 설정 가서 몇 메가까지 몇 기가 사용량이 있는지 얼마나 썼는지 연결된 장치까지 다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도구에 가면 와이파이 신호 확장 그러니까 익스텐더로 쓸 수 있어요 와이파이 공유기가 있고 얘가 그 신호를 받아서 다시 신호를 쏴주는 익스텐더로 쓸 수도 있어요 도대체 없는 기능이 뭐냐 없는 기능이 상당히 적어요 뭔 소리냐면 이 뒤에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가거든요 여기다가 파일을 업로드하든지 다운로드하든지 약간 작은 클라우드처럼 쓸 수 있고 폰에 저장된 자료를 데이터를 안 쓰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무료 공유하는 기능도 들어 있어요 심지어 여기 SMS 버튼을 누르면 문자메시지 확인과 작성까지 할 수 있어요 정말 정말 기능이 많죠 출장 갈 때 딱 하나 들고 가고 싶죠 이더넷에 마이크로 SD 카드 확장에 6,300mAh 다른 거 충전할 수 있고 심지어 케이블이 스트랩이 USB 케이블인 건 처음 봤어요 정말 별게 다 있어 솔직히 디자인이 썩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은데 크... 디자인 상은 받았더라고요 어... 기준을 잘 모르겠긴 하지만 어쨌든 화웨이 모바일 와이파이2 프로입니다 기능이 많아서 그런지 가격은 조금 하시더라고요 900원이니까 한 15만원 정도 하는 가격이에요 싸지는 않은데 라우터들이 사실 다 최소 그 정도 가격은 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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